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한 한평 나비 대축제 18만여 명이 찾았습니다. 한평군은 11일간의 행사에 18만 5천5백여 명의 입장객이 다녀가 7억 2천9백여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 기간 농특산물 판매장은 1억 6천9백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, 판매장과 부스, 임대료 등 수입을 합치면 7억 6천여만 원을 달성했습니다. 한평군은 9일부터 엑스포 공원을 다시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.